신장에 물옥이 몇 개 있는데요 혈압약을 바꾸고 수축기 110 이하로 잘 잡히다가 7개월 전 갑자기 200까지 올라 응급실까지 다녀온 후 널뛰기 혈압을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물옥이 한두 개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0몇 세에 물옥이 7개 8개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폴리시스틱 킨디지즈나 이렇게 시스틱 킨디지즈에서 단항성 신종 이런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물옥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선 그냥 일반인들에서도 물옥이 한두 개는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물옥이 몇 개 있네요 하고 의사가들이 지나갔을 때는 단순 낭종을 말해요 단순 낭종은 그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있네요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고 의사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옥이 한두 개 있었는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럼 물옥 때문에 올라갔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물옥이 7개 8개가 있었다 그러면 단항성 신종 질환으로써 어느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옥이 몇 개 있었냐 사이즈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아주 뭐 0.5cm 짜리 3개가 있는 것과 아니면 뭐 4cm 짜리 3개가 있으면 콩팥을 다 점령을 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뭐가 있으니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식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든지 특히 이제 남성분들한테는 사업이 좀 잘 안 됐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출장을 엄청나게 다니고 외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터졌다 사업이 잘 돼서 그래도 그렇고 사업이 못 돼서 그래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활습관이 굉장히 갑자기 확 바뀌시면 혈압이 정말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식생활이 같이 겹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주부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제 이러면은 가정주부는 식생활이 비슷비슷하잖아요 항상 자기들이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대충 알죠? 그렇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갑자기 바뀌는 거는 무슨 질병이 있을 때도 바뀔 수 있고 생활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그래요 이분께서 혈압약을 바꾸셨는데 어떤 혈압약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혈압약 먹었더니 혈압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꼭 자기한테 맞는 혈압약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어떤 약 쓰고 어떤 약 쓰고 어떤 약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환자마다 반드시 그걸 맞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칼슘 채널즈바크가 암노르핀, 노바스크 이런 약들은 굉장히 잘 듣는데 이 약이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정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노바스크 같은 약들은 혈관 확장되다 보니까 몸이 붓고 몸이 무겁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혈압이 안 떨어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혈압약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고 하면 보시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약을 저번에 바꾸고 나서 혈압이 막 널뛰기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선생님께서 다른 약으로 바꿔 드릴 거니까 내과 선생님 만나서 혈압약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